조심해서 슉슉! 퀵 꺾어서? 뭔 소리야 이게 조심해서 자 난쟁이 똥자루자루! 안녕! 난 꿀밤이! 오늘은 이 타워에 도전장을 내밀러 왔다! 둥! 도전장이다! 둥! 오늘은 꿀밤이랑 같이 도전장 타워 해볼 거고요 요게 요게 그렇게 어려운가봐? 아 너무 궁금해!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서 이름을 도전장 타워라고 해놨는지 한번 올려보자고요 이거 오른쪽에 타워벨처럼 막대기 표시되어 있거든? 맞아! 막대기도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제작자분이 여기서 많이 본 제작자야 어디서 꽁치냄새가 나고 미스 미상 아니구나! 이거 발빤 기다려야돼 발빤이네요 오자! 이거 미스 미단이구 발판을 기다려야돼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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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발판 같이 모이네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 위에서 내려오거든? 야 자루아 머리 조심해 머리 조심해 이거 혹시 킬인가? 킬 파트가? 그럴 것 같아 타고벌처럼 그치? 여기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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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그러지 않고서 저기 머리에 설치해 줄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야야야 여기 여기 킬 파트 있어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번에 조심히 아직 안 되어 봐가지고 모르겠지만 살짝 쫄리게 하자 그러면 살짝 쫄리게 한다고? 안 돼 이게 당연히 안 되어야지 이거 한 번 같아 내가 볼 땐 그치? 불안해 불안구나 뭐라구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 무슨 말 했냐?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이 이상하게 나왔어 야야야 잠깐만 뒤로 밀리는 거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하냐? 이거 어떻게 하지? 아 이거 이렇게 가다가 아닌데? 아 야 한 번 안 줬네 아 뭐 아니야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니 솔직히 한.. 한방이고 있으면 한방이고도 있을 거야 그렇지 있긴 있는데 한방이고 있으면은 저기 이렇게 몰라 나도 어쨌든 저기는 일부러 봐줬다고 생각하자 그래 여기 다 밟으면서 나도 안 밟는 게 없는데? 근데 도전창 타오면은 한방으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? 어? 아 야 입조심 오오오오 순간이 더워 순간이 더워 이리구석아 입조심해 그러다 진짜 나와 이미 이미 하나 있긴 하잖아 뭐? 절대 먹기에는 더워 점프메 그거는 진짜 저로도 거의 다 깼었다며 그거 어 어 그렇긴 한데 근데 그게 제작자분이 자꾸 앞에서 우리 부재작자분인지 자꾸 이렇게 내가 안쓰러웠나봐 슬쩍슬쩍 매직을 부려주시더라고 아하아 진짜 죽었을 때 울려주시고 그랬어? 아 죽었을 때 울려준 게 아니라 내가 가면은 맵이 뭔가 쓱 박혀있어 아 진짜? 어 내가 평소에 알던 곳인데 뭔가 얇아져있구만 짱이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음에 제대로 한다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나왔지 에잇 어 그거 나랑 같이 한번 하자 나 그거 이제 좀 잘해줬거든 진짜? 옳아 우리 언제 한번 하자 나 오늘 할 거거든 오늘 꿀밤 데리고 가야겠다 어? 어! 야 뭐야 저 투명댈판이야? 어? 아 이거 길이 어딘데 그래서? 여기여기 해라 아니야 여기여기여기여기 어 거기야? 난 자루 덕분에 안 놀랐어 어디라고 그래서 어 거기 매달려서 올라와 사다리 사다리 어디에요? 어 그게 어 그치 지금 보는 곳 여기? 아이 답답아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! 이 자식아! 아하하하하하하 아니 보이질 않잖아 자다리가! 아 안 보이지만 우리 이거 한 번 겪었잖아! 그렇긴 한데 어디서 겪었지? 아아아악! 길이야? 우리가? 길 아니야! 아 떨어진거야? 그 킬파트가 밟아질 줄 알았지 안 밟아지네 아 너무하는데 이거? 잠깐만 찍신 강림! 찍신 강림! 아 찍신 안나오는데 오늘? 아 여기같은데? 느낌 없는데? 왜냐면 나 좀 많이 튀어나왔거든? 아 인정 아니야 근데 그러다 떨어진다니까? 하아아아아악! 야 나는 그 사이로 떨어졌는데? 거기 해봐 그냥! 여기 맞다니까? 내가 갔던거 맞지? 노란색 맞다고! 내가 밟았다고! 지금 밟고 있다고! 노란색 위로 당막 뛰고 있다고! 나 아니야? 그래도 탈락이야! 내가 반대쪽 알아놓고 있을게! 여기 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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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! 쩔어! 야야야야야! 왜왜왜왜왜왜 야 이거 무조건 맨 밑에! 오오오 없을거 같다 어 없어 없어 야 아 이제 그렇게 찾는거야!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거 보니까 그냥 떨어지면 죽는거 같아 아니면 하나 더 있을거 있어있었어 그리고 엄마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 깜짝 놀랐잖아 아아아아악!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 밑바닥 타워 밑바닥에 글씨 써있는걸수도 있어 아아아아 오 다행히 감정쳤어요 오 다행히 감정쳤어요 헬로다 이거 설마 한방? 헬로우 헬로우 어 다행이다 설마 한방인줄 깜짝놀랬잖아 혹시 모르니까 자루를 먼저 보내고 왜? 왜? 어떤 것 때문에? 혹시 모를 위험한 함정을 대비해서 어 야 잠깐만 뿔밤아 저기 아니다 여기 투명길 있다 인정이지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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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이지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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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속았다 예스 예스 안 속아 안 속아 이런 거 안 속아 뿔밤이었으면 속았겠지만 자루를 속일 수는 없지 아니 뿔밤에도 안 속았는데 뿔밤이었으면 속아졌지 야야 꽁치는 속아도 자루랑 꿀밤에는 안 속아 제작자가 속는다고 스스로? 응 그럴 수 있지 어 근데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어 이제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 발판들이 얇아지고 다 모든 걸 의심해 이 발판도 가짜 발판일 수 있어 의심해 밟지마 진짜? 그냥 그렇다는 거지 뭔가 느낌상 알았어 오 두꺼운 살짝 두꺼운 아 야 이거 뚫려져 낚시 쪘다 이거 살짝 뚫려있다 사이 빠지지 않게 조심해 어 야 알겠어요 일부러 살짝 뚫어놓은 것 같아 거기 빠지게 하려고 붙어가지고 어 어 발판 왜 이렇게 쪼끔해 어 레고 생각나 어 이 레고 전 진짜 끼고 빼기 힘든 레고 아 저 크기 한 개짜리라서 한 개짜리여가지고 저거 진짜 힘들어 이거 머리 머리 조심해야겠는걸 으아아아아아악 눌러봐봐 뭐야 개장이 정말 안 떨어졌어 어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거 꿀밤이 오면 물어봐야겠다 어디로 갈지 아 길이 두 가지 길이 있거든 왜 쟤 쪽 길이 있고 이쪽 길이 있어 어디로 갈래 음 이쪽 길이 있어 어 야 이거 가짜다 가짜 길이야? 어 가짜 길이다 그 옆으로 올라오면 좀 괜찮아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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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쪽으로 가야겠네 이쪽으로 가야돼 저거 가짜 길이야 자루 먼저 보내고 해보길 잘했다 이거 한 방에 죽진 않겠죠? 와 야 진짜 아픈데 와 오 너만 아픈 것 같은데 자루야 야 나 왜 이렇게 아파 야 이거 엄청 커 몇 칸짜리야 일곱 칸 일곱 칸이면 할 수 있지 우리 아홉 칸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진짜? 그래 우리 아홉 칸도 하잖아 어디서? 슬라임? 슬라임? 조심해서 슉슉 휙 꺾어서? 뭔 소리야 이게 조심해서 슉슉 휙 꺾어서요? 이게 무슨 말이지? 이게 올라가면은 미끄러지나 봐 얼음인 것 같아 그니까 오 야 야 야 슬라임 슬라임 아 이게 아까처럼 휙 날아가는 그거야 갑니다 아 제발 화면도 살다 오 야 나 얘 하지도 않고 있어 야 그니까 와 대박이 차라리 그게 나았겠었는데 앞에서 넘어올 수 있었나봐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나봐 야 그런데 일단 야 이 자리 또 한 번에 죽는데 쩔으로 큰일났다 오 오 오 아 지금까지 충분히 살아 야 이거 어떻게 해? 야 이거 어떻게 해? 너무하는거 아니야? 야 이거 한 명씩 가야겠다 이거 이거 같이 도는거 같아 둘이 그치? 어 내가 먼저 가볼게 어 먼저 가봐 일단 탔을 땐 안전하거든 어 타면 안전 오케이 그거 뒤로 가야되잖아 오 오 이거 이거 돌 때 자루야 그 뭐지 그거 조심해야돼 아 오 오 어 아 아 아 콜밤아 자 아래 거기 시프트럭 걸어놨을 때 조심해 아 아 호 여기까지 간신히 왔는데 아 저기 어떻게 꿀밤님 어떻게 가자 꿀밤이 너도 올 수 있어 한 번 노력해봐 일단 꿀밤이는 밑에 있기로 했거든요 그쵸 조금씩 오면 오기로 해가지고 자루가 먼저 한 번 이것도 다 한 방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다리 찢기 하는데 다리 찢기 하지 않게 조심히 여기가 걱정이야 여기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옆으로 가냐 그걸 몰라 얼음이다 미끄러지겠다 지금 아주 어려워 야 육꿍치 왜 그래 깜짝이야 여기가 이상한 거 있다니까 여기 뭐냐고 이거 뭐야 잘 안 보여 밑에 거랑 헷갈리게 이거 이상하게 돼 있는데 잘 올라갈 수 있을까? 야 설마 아 이거구나 앞으로 육꿍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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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보낼 육꿍치 오늘은 이렇게 꿀밤이랑 같이 육꿍치 육꿍치 만들어주신 보셨장 타워를 해봤는데 이거 안돼 나 이대로 못 끝내 나 이거 가져간다 실시간에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 한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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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